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98년 2월 6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노사정 대타협 밤샘 진통 이런 제목과 함께 노사정의 협상하는 사진 장면입니다. 안전희가 한광옥 초대노사정위원장 그 옆으로 한국노총 사무총장 그 옆에 제가 민요총 부위원장 자격으로 협상에 참석했습니다. 제일 왼쪽이 경총 부위원장입니다. 노동계는 교원노조 합법화 문제 작년 고용조정 막판 빅딜 이거 아마 IMF 프로그램 협약 이행과 관련해서 정례구조 도입이 이제 신청점이 되고 있습니다. 곳곳 암초 원점 종점 왔다갔다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기금출원 문제 사측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고요. 기업인수 합병 때 정례구 적용 노후 결국 받아들일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제한적 정례구 피할 수 없을 것 반대소 현실인정 노동계 한발후퇴 이런 기사가 나와있고요. 노사관계 성숙 신뢰도 제고 좋지만 정례구 대래 까다로질까 걱정이다 제게는 기대반 우려반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정례구 제도가 근로진법에 없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정례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요청국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정례구 반대가 아니고 정례구 요건 강화가 요구였기 때문에 사실 이 협상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겁니다. 대법원 판례보다 요건을 강화하면 정례구를 못시킬 거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사실 그것이 함정이었죠. 요건 강화가 아니라 정례구 반대하고 정부가 일반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정례구 반대한다고 하는 명분이라도 얻어야 됐는데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정례구를 까다롭게 하는 주황을 만들면 해고를 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정의사법과도 굉장히 중요한 요구였기 때문에 정신노조활동부장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 교총과 교장 등은 교원노동권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였던 네 번째 시간 노사정태의 타협, 협상과 관련된 기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